실망이 진짜 웃음 방울아 이리와 방울이 엄마가 왜 이리와 어머 야 이거 봐 그래도 근데 진짜 아팠는데 얘가 안 먹어서 안됐어 방울아 응 방울아 이거 먹을래? 방울아 이거 먹을래? 방울아 이거 먹을래? 아니 애가 살짝 아저씨 애가 툭툭해졌어 나 그럼 이거 치울게 어? 몸에? 몸에? 방울아! 몸에 좋은 거야? 몸에 좋은 거야? 아니, 잡아줄게 야, 어디 가? 방울아! 여보, 그거 잡아줘, 뭐? 저거, 저거, 저거 어디 가려고? 할아버지 잡아달라고? 야, 캐캐캐해 어이? 어이? 몸에 좋은 거 날아가지 몸에 좋은 거 날아가지 어? 와, 아직 있구나? 잡아줄게 이거 맞다 먹어봐 어, 잘 먹는다 이거 되게 쓴데? 오, 이거 잘 먹네 인산먹기 힘드해 나는 잡아줘 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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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음 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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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음 이것도 먹으려고? 어디가 어디? 소금을 먹고 조금만 많은 장량이 아, 아직도 안 낯을까 아, 아직도 안 낯을까 소금을 먹으려고 근데, 하늘을 피곤하게 나 먹자, 하늘을 다 먹으러 왔는데 방울아 방울아 아, 한 뿌리 먹었잖아 어머, 빙이, 왜 안 먹어? 방울이는 먹었는데 방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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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이 먹을래? 바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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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놓으래 내놓으래 아니 이거 잘 먹지? 먹는다 자신때 몸에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리고 얘 왜 보냐? 아 아니에요! 아니 요거 요거 조금만 먹으래요 너무 많이 먹으면 여기 뿌리 정도 먹는 게 좋대요 잘 먹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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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